지금은 새벽 5시 26분 켈리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취향도 안전하게 라벤라 마차 라테 이건 커피입니다 네, 이러면 신선을 마셔보려고 하겠습니더. 오틸미크 싫어서 홀푸드를 갖고있어요. 나 라벤더 불러 안좋아하는데 괜찮은데? 합격! 비행기가 8시간 뒤데이 돼서 이제 탔습니다. 마스탱을 빌렸어요. 마스탱을 빌렸어요. 한 번 더 탔어요. 개방됐어. 닫을땐은? 아 셀프야? 지금은 밥먹으러 가는 중. 여기는 쌈타과로 먹은 땡은 코리안 바비큐를 먹으러 왔습니다 백정 레스토리 미흡기 조금 잘 어울리네 다른 껴봐요 이건 너무 평범해 더 특이한 거 연두색 없대 고춧가루 봄다! 여기는 산타나! 산타나로어에요. 사우스쿨 같은 곳이랍니다. 약간 배로리는 옷이 같은 느낌? 여기는 산타나 아니고, 사나타 아니고, 쏘나타 아니고, 산타나로. 날씨 너무 덥고요. 정수리가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열대 중에 세대는 테슬라랍니다. 여기 쇼핑? 아 진짜 테슬라가 있구나? 진짜 테슬라차가 아니라 한테슬라로. 매장이 있네요. 핑크색 사이버캐. 안 보여, 쟤 땜에. 실물로 처음 보는 사이버캐. 이렇게. 완전 첼리 같은 분위기. 제일 귀에 있는 곳.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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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competitive pusulet 하자. 너무 맛있어요. 알로에 젤리가 진짜 알로에 맵니다 이거보다 아몬드 밀크가 달려있는거에요 오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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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열고는 달리는 중 이런 데서 이제 빨간 거 달리면 약간 밀만스 시원하신가요? 네 깜빡 자 오메 지구는 전국에서 대학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의 근처에서 대학원을 통해 그리고 이 사이의 정보수에서 사과는 기술을 하는지 그 사이의 학교에서 대학원에 한 번씩 그거는 호우와의 도어입니다. 이 사이의 한 시간에 다 놀고 싶으면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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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는 게 없어. 짚는 게 없어. 짚는 게 없어. 전화 좀 타야지. 짚는 게 없어. 짚는 게 없어.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신발이잖아. 여러분 따뜻한 곳이 있잖아. 아 그런가. 이모가 준비했던 간식. 나도 마당 갖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데이 투. 스탠포드 쇼핑센터로 갑니다. 출발. 여기서. 타이베이에서 뚜껑을 못 열기 때문에 지금 잠깐이라도 출근할 때 열어야 돼요. 안으로 가고 싶어. 아 잎바나 아니. 덕분에. 덕분에 비가 왔어요. 맞아, 이렇게. 날씨추행이 많고. 곧으로 갈 수 있잖아. 시작했어. 고고 아몬 수핑 완료 다음은 룰루레몬과 같이 먹어야겠다. 다음은 룰루레몬. 다음은 룰루레몬과 같이 먹겠습니다. 다음은 룰루레몬과 같이 먹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는데 룰루레몬을 드렸습니다. 이건 애플 비지터 샤태입니다. 여기에만 앞서는 티셔츠입니다. 여기 중에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몇 살 한 번씩 닦여요? 아 그래요? 얘는 좀 애기꺼 같은데? 아 이렇게 더 이쁜데? 아니 저기 저쪽에도 있던데? 편도 귀여운데? 이건 길을 바다가 이거 사서 마시면 이걸로 마시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이거 사겠다. 제 진입. 어 써있다. 써있다. 이것도 길이 있는데 한 가지 안 돼. 이건 또 한 대전 안 팔아요. 이건 특이하네요. 수첩뿐. 에어컷을 플렉스 하는. 베스트 아이스. 베스트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밀크. 딱 크니까. 아니 시원스러워. 비전 프로 끼고 나서 딱 들어. 첫 그거 같아요. 이거는 애플 카페. 오빠 안 나와. 미안한데. 소점이 안 맞지? 짠! 바로 죽이래. 쉬고 싶어. 죽어 죽이는 분이야. 맥앤토시랑 펠로. 이게 뭔가요? 저는 머그컵입니다. 아, 하얀색 컵. 네. 아, 내 입 안. 네. 뭐이래. 이거 플러그는 거고 싶어. 네. 이거 플러그은 마이크가 제일 잘 안 나요. 진짜. 아, 네. 마지막 라이브. 네. 그리고 두 입술에 든가.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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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우 와우 내 머리 너무 오.. 짠 고고짱 나 카리나 스멜한 거 생긴 거 같아 헤어지면 모르지 아이.. 남자들 이번 년에는 거의 30일이 되었는거 같은데... 이번 년은 3월밖에 안되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오버쿡트 커플이 한다면 싸운다는 오버쿡 뭐야? 아 이제 접시 씻어야 돼 큰일 났다 아빠 싸우지 말자 약속 아니야 바닥 떨어뜨렸어 모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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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 새우 굴러다녀 어떡해 얜 무슨 음식인가? 새우밤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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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뵐 수가 있어? 그러다 간식 사자 산타크루즈 산타쿠르즈에 도착했습니다 놀이공원이 있네요 여기 뭐 지나가나봐 놀이공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사타쿠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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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샀지? 티셔츠랑 포스트카도 샀어요 소개 하ütün 사타쿠르즈 쪽 쪼리 안들고 집에들고 침실 이쁠글루 같은 모습 여기 밥 먹으러 돌아갈까 염 쪼리가 없어도 행복한 두 명 티렉터 운다 킬리 좋구만 밥 먹으러 아무데나 가볼게요 나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들어가 밥 먹으러 왔어요 맛도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다 창고를 쳤어요 저희는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아무데나 들어왔어요 메뉴보고 모션뷰 그리고 옆에는 쇼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보이는데 한 세 명이 네 명이 같은 파도를 탔는데 오 파도 온다 첫 번째 클램 차우더 숲입니다 이거는 피셔맨 파스타 새우랑 스칼럽이랑 사문이랑 얘는 피셔맨 치프스 얘는 클램 차우더 얘는 클램 차우더 아이씨 건너 픽처 했더니 이게 뭐야 아이씨 진짜 이걸 주로 7불 내 7불 오케이 저녁으로 인앤아웃 먹으러 왔습니다 한식까지 해서 사람들이 짱가나 그런df 아 자리가 안 ni 운이 더블 더블 버거 가프 그냥 행복 어니언 추가 홍콩자 추가 잘 먹겠습니다 미당, 왕국, 얘는 사이버, 얘는 3.5불, 얘는 5.8불, 엄청 쓰러져요. 맛있어? 맛있는데? 버거 안 좋아하는 거라서 여기는 맛있어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봐봐요. 오늘 아침에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는 초콜릿, 그리고 갈릭, 얘는 프레쉬 오렌지 주스, 얘는 웨이크대 베이글, 이거는 연어 치즈 크림, 크림치즈, 그리고 베이저, 오늘은 선 드라이토바이토, 그리고 베이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이렇게 보여요. 우와, 봐봐. 이렇게 보여요. 우와, 이게 뭐야? 건물? 그냥. 그 가라지. 그 가라지. 솔라이톤. 차, 차도 보이는데? 오, 차도 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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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간대로 올린 거예요, 정말? 응. 우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동그라미는, 어떻게 보면 두근데? 저 뒤쪽인가? 저 뒤쪽인가? 저기 열어봐서. 오. 오. 뚜껑. 와, 수많은, 직원들이, 놀고 있는. 오빠 추억의, 티집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블링 아플 루치, 칼슘 꾸인 티. 이렇게 할 겁니다. 짱 큰 고거. 내 소파네. 그냥 무장시켰는데,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맛있나요? 이거 먹어봤어? 전화 먹어봤어. 사피오크. 허니 모바일. 음. 완전 상큼해. 점심으로, 시카고에 없는 명랑 핫도그를 먹으러 왔어요. LA도 없었던 것 같애 또. 명랑. 오. 음.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뭐 먹지? 밖에서. 밖에서. 명랑 핫도그에서, 치즈 컵 떡볶이랑, 감자 핫도그. 여기는, 스위트 칠리 소스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아닌데. 요거는 설탕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 죄송한데 다 안 뿌렸어. 역시 미국 사람들은 몰라. 약간, 좀 생소할 것 같긴 해. 사실, 한국보다 이렇게. 응. 오빠도? 응. 역시 미국사람. 함부빈이 아니였던. 맛있어? 응.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 아, 밥도그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음. 담대. 은단. 이건 스텝 포도있다. 공통. 하를때 다시 왔어. 이모를 잡아놨다 느끼지않아 여기는 스탑초비 택시스 가겠죠? 근데 여기는 전체로 다 왔나봐요 이런게 있네 마켓이 열렸나봐요 주말에 온 거 비해 사람이 많군요 저기가 복스토아인 것 같아 캠퍼스 엉덩이 서러움을 대리 만족하는 중 캠퍼스 엉덩이 서러움을 대리 만족하는 중 캠퍼스 엉덩이 서러움을 대리 만족하는 중 오! 니 푸디살 여기는 수분이 유가 되게 많아요 풋버어부터 웜앤즈는 저기있고 맨즈는 기프트 스탬프를 아세요 오! 나 이거 오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거 예쁜데? 하와이은 17 바람막이 포트 머그도 있다 머그 아 저기 후디있다 96불 가격이 어이가 없네요 너무 어이없죠? 짱많아요 여기는 여자 섹션이에요 저는 랜투맨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크롭인데 예쁜데? 여기는 룰루레멍 랜투맨이랑 랜투맨이랑 헬컵들이네요 헬컵들이네요 여기는 랜투맨이랑 이곳에 있는 랜투맨이랑 이곳에 있는 랜투맨이랑 이곳에 있는 랜투맨이랑 이곳에 있는 랜투맨이랑 여기는 캠퍼스입니다 다다다다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넓어요 이모가 옷 사줬어요 ㅋㅋㅋㅋ 이모가 옷 사주자 감사합니다.